1,2,3, 호동! 됐고 1,2,3, 호동! 1,2,3, 호동! 1,2,3, 호동! 1,2,3, 호동! 만기! 만기 하니까 뭔가 꽉 끝나는 느낌인데? 호동이란 이름이 되게 공부 못할 것 같은 이름이거든요. 호동 음악 그런 거. 만기! 만기는 뭔가 끝나는 느낌이네. 만물의 기. 자장면 끓음집 시키자. 자장면 80개, 칸수육 10개. 고춧가루도 괜찮아요. 고춧가루하고 단무지. 단무지 많이 달라고요. 왜냐면 한 젓가락에 단무지 2개 시키십니까. 정상당당하게 해달라는 건 정말. 자 그럼 지금부터 제 1회 예체능 배드민턴단 점심 내기배 퀴즈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5점을 먼저 득점하시는 팀이 승리하시는 거고 정답 아는 팀은 먼저 손을 들고 생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. 이제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배드민턴이 올림픽 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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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2년. 바로 셀러. 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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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! 엑상사이즈! 엑상사이즈 하면 안되지! 아니 사전에 얘기해 주실怎么 해? 그리고 예전에 쓰던 방식 그대로 저 이것밖에 몰라 진짜 뭐야! 아니 아니야. 그게 아니라 어쩜 뭐 걸린거야. 우리가 안춰면 아니 연습게임이라고! 가자! 가자! 가!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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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긴거죠? 기껏해져! 기껏해져! 저희가 몰라서 하나 했겠습니까? 참데... 이건 분명히 예상문제도 생각을 했다니까? 예상문제도 생각을 했다고요? 아나운세랑 몇템 아세요 올림픽? 25에요! 25에요! 뭐 안해? 아니요? 본격적으로 첫번째 문제 이제 진짜 연습문제 없다고요? 드리겠습니다 없는거요? 네 이제 연습문제 없습니다 첫번째 문제 배드민턴은 양가죽으로 만든 공을 손바닥으로 쳐서 보내는 게임에서 유래했는데요 고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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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당 먼저 자 5초 돼요 유해가 됐는데 근데? 자 포그게임! 만기! 만기팀 환한게임 아니아니 아니아니 다 들어봐 아니 문제를 좀 해주셔 허동이 애투 crs 많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끝 우리 들어볼 거겠죠? 유필이 유필이 을 위려했는데요 иг플레인지에서 생POS한 이 게임 이름은? 우리 다시 보여줬던 거잖아.숨을 이 있으면 Irene. 여전히 알아라 수standen, 그것도 알지 그러면 이거는 0.5로 주세요 0.5로 주세요 아 gi 마늘은 영지 마늘은 내고 하세요 망기팡 1.10 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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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좀 표시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먼저 드리겠습니다 셔틀콕은 배의 깃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셔틀콕 콩을 이것으로 채웠다가 뺀 뒤에 셔틀콕을 다시 담아서 거기에 다시 담아서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 무엇을 채우면 좋나요? 셔틀콕 콩에 뭘 넣었다가 빼고 거기다 셔틀콕을 채우면 좋나요? 아 이거는 못생겼는데 만기! 만기 팀 물 뭐하라 마기 팀 정답 최하世界 도 cruelty 두 문제 이긴 것이죠 현재는 2 대 0 으로 같이 조여야 한거야 대한민국 배드민턴계 간판 스타로 그의 랭킹이